2014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남대부 경기 경희대학교와 이나대학교의 맞대결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하경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홈팀 경희대학교 홈팬들 앞에서 첫 경기를 또 이번 시즌 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승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원정팀 이나대학교의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현일, 배해찬솔, 서원진, 김민혁, 이재현, 최준혁 그리고 수비전문 리베로는 박규환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죠 박준서, 조진석, 봉민식, 박예찬, 마윤서, 정송윤 선수고요 오늘은 리베로로 김준석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살짝 앞쪽, 왼쪽에서 밀어넣어요 큰 신장이 최준혁 리시브 이번에도 뒤쪽 정송윤 날아올랐어요 어려웠지만 성공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박예찬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이번엔 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속이는 좋은 서브로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정송윤 선수가 준비합니다 서브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킬, 마윤서입니다 마윤서 선수의 다이렉트가 강하진 않았지만 서현일 선수도 지난 시즌 많이 폼을 끌어올렸던 모습이었습니다 박준서, 이번에도 왼쪽, 마윤서 이제 두 점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나대 왼쪽 이재현, 맞고 나갔습니다 이나대 박준서의 선택, 마윤서입니다 또 한 번 비슷한 패턴으로 공격 선거 10점째를 달성한 박준서 맞았어요 김민혁 선수의 발에 스쳤어요 그렇습니다 박준서 시간차 마윤서 터치업 앞쪽에서 이번엔 오른쪽 밀어봤습니다만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점수를 더 벌리기도 했습니다 마윤서 아 마윤서의 좋은 서브예요 이나대 왼쪽 선수들 약간 집중력이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윤서 이번에도 연타로 오른쪽 아 이번에도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이재현 선수의 받아내면서 왼쪽 들어가요 안쪽에 떨어졌어요 서현일 선수의 공격을 받아냈던 경희대학교 20점째를 밟습니다 정성윤 다시 본인이 공격준비 센스있게 밀어넣었습니다 정성윤 서현일 수비가 됐어요 뒤에서 블록킹 서원진 박준서의 강한 서브 자 결국 두 번만에 넘길 수 밖에 없었구요 박준서 밀어넣기 하지만 다시 살아왔습니다 백어택 들어가요 정성윤이에요 아 정성윤 오늘 왼쪽 중앙 정성윤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박준서 강한서 서브 에이스 결국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완벽하게 첫번째 세트를 10점차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10점차로 경희대학교가 홈에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엔 박예찬 대각공격 디그 성공 박준서 앞쪽 마윤서 블록하우 손류민 선수도 진주동명고 출신의 1학년 선수입니다 에이스에요 어 로스어브 에이스 손류민이 이번엔 이한쌤 뒤쪽 속공 터치아웃 1하대학교 서원진 이쪽에서 이동 공격 동민식 이야 서현일 어 반대의 상황 1세트 반대의 상황이 이번엔 경희대쪽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 김민영 선수 이나대 김민영 선수가 했던 자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재현 공격까지 성공하네요 이재현 박준서 강한서 네이스 어 박준서 선수 연속 득점이고 중요한 서브 득점을 또 뽑아줬습니다 오늘 박준서 서브에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아 아 좋은 서브에요 오 페이트 공격 이한샘 센스가 높보였습니다 윤서 바다 냈고요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윤서가 왼쪽에서 공격 성공 손유민 손유민 손유민의 강한 서브 에이스 에이스 손유민 선수 좋은 서브가 결국 빛을 보네요 여전히 서브권 손유민 받아 냈습니다 박예찬이 날아올랐어요 직선 공격 자 잠잠하던 박예찬 선수가 지금 포인트를 냅니다 네 서현일 박준서가 박예찬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렀어요 명태 서브 이한샘 뒤쪽에 손유민 공격 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밀치 주중기를 가져오면서 이나대에게 한 세트를 선물했어요 균형을 맞춘 두 학교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박준서의 강한 서브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서현일 이지현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기분 좋은 출발 박예찬의 블록킹이었습니다 짧게 이한샘 속공으로 최준혁 박준서 박예찬 여지없습니다 어 이걸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희대학교 공격 기회 팔 공격 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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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리시브 오 실수 나와요 서원진 박준서 마윤서 박준서가 뒤쪽 선택 박예찬 이나대학교가 연속 다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석공 공민식입니다 공민석 이재현 로킹 경희대 타임아웃 이후에 완벽하게 흐름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박예찬이에요 네 이제 이 마윤서만 살아난다면 경희대학교에는 든든한 득점원들이 나올텐데 좋아요 최준혁 그대로 찍어 눌렀습니다 이번에 손유민 박준서 2단 김용태 중요한 서브 서현일이 받아냈습니다 이한샘이 뒤쪽에 들어오는 손유민 준비됐어요 오 그러나 받아내면서 박준서 뒤쪽 연결 박예찬 공격 성공 이한샘 박준서 박예찬 박예찬 승리가 되나요 때리나요 이용재 블록킹 박예찬 아 그러나 이번에 양팀모두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던 좋은 랠리였습니다 이용재 리시브였구요 오른쪽에서 정성윤 정성윤 정성윤이에요 올려줬어요 오른쪽에서 루킹 또 한 번 천유민을 막아내는 정성윤 마윤서 속공 속공 수비가 됐습니다 높게 뛰어냈구요 뒷쪽 루킹 이 좀 만들어줘야 될텐데요 박준서 박예찬입니다 블록킹 블록킹 오 이걸 또 살려냈어요 경희대학교 이번엔 어떨지 터치아웃 터치아웃 서현일 강한섭 박준서 속공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박준서 이번엔 박예찬 와 지금 완벽하게 눌렀어요 박준서 와이프 블록킹 서현재 3세트의 세트포인트 이나대학교 아직 경기가 2세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도 있겠구요 나갔어요 범실이에요 왼쪽 서현일 김영태 정송윤 서버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살려내나요 터져나요 끝까지 몸을 던져봤던 경희대학교 박규환 선수가 잘 받아냈구요 이재현 블록커 아웃 터치아웃 양 팀의 블록커들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 집중력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서가 어렵게 아하 3단 뒤쪽에서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이나대학교의 공격기회 이한샘 성공 세 번째 세트 이나대학교가 뒤집으면서 이렇게 2대1로 앞서갑니다 세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승관입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번째 세트가 중요합니다 마윤서 이한샘 이재현 대각 공격 성공 받아납니다 박준서 박예찬 직선 공격 이번엔 수비가 됩니다 이재현이 넘겼어요 김준섭이 올려줬고 박예찬 또 한 번 박준서 백토스 박예찬 또 한 번 최준영 최준영 최준영이 연속해서 올려냈습니다 박예찬 또 올렸어요 이번엔 서현일이에요 아 이번엔 서현일이었어요 최준영이 같이 뛰어주고 서현일이 받아줬습니다 박준서 백토스 또 한 번 박예찬 성공했어요 이번엔 이재현을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박예찬의 강한 서브 리시브가 됐고요 오른쪽에서 손유민 잡아냈고 박준서 속공 속공의 속공으로 응수합니다 공민식 높게 띄우면서 아 포지션 폴트에요 포지션 폴트가 이나대 쪽에서 나왔습니다 백토스 손유민 정송윤 살려냈고요 김준섭이 높게 올렸습니다 마윤서 최준영 마윤서의 서브 이한샘 뒤쪽에 기다리는 손유민 안쪽 뚫어냈습니다 박준서가 박예찬 블록킹 사이를 정확하게 뚫어냈습니다 이나대 서현일 부킹 주먹을 불권 줍니다 박예찬의 블록킹 마윤서 리시브 속공 속공으로 수비가 되나요 박예찬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이렉트 키를 시도해봤던 손유민 신중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받아냈고 박예찬 블록킹 걸렸어요 정송윤 강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이재현 그리고 보린이 다시 파이프 공격 터치넷 터치넷 범실 이주헌 뒤쪽 선택 박예찬 블록킹 걸렸어요 블록킹 자 정유민이에요 이주헌 이재현 이한샘 백토스 오른쪽 터치업 터치업 리시브가 됐고 이한샘이 올려줬어요 이번엔 어떨지 서현일 뚫어냅니다 강하게 그대로 벗어났어요 결국 범실로 마무리되면서 2024 코스프대학대구 유리그 이나대학교가 본인들의 첫번째 경기 3대1의 세트스코어로 승리에 안착합니다 힘들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1세트는 그렇게 예상대로 흘러갔고요 예상대로 흘러갔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